신생 교회와 사단법인 해돋는 마을이 노숙인들의 자활과 자립을 위한 특별 집회를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하여를 주제로 20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된 집회에서 백석대학교 임정화 교수를 비롯해 배우 임동진 목사와 최선자 권사, 해울름 교회, 최낙중 목사가 간증했습니다. 또 매일 집회가 끝난 뒤에는 교회 성도들이 자원봉사자로 나서 노숙인들과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바퍼 나눔 사역을 진행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